위원님 오늘 양시장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단기 상승권으로 올까 올 거라는 얘기를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선 단기 상승권으로 들어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업종의 전 종목들의 수납해가 나왔었고 못 갔었던 종목들의 또 강세도 또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특히 2차전지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주도 강했었고 IT 부품주들도 오랜만에 담았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카메라 관련 쪽으로 해서 옵트론택도 큰 수익을 좀 드렸을 거고요 머니 QNC라든지 아니면 주성 엔지니링이라든지 OLE 장비주들 여러 가지 이러한 종목들로 이런 섹터 중소용주 섹터에서 그동안 조정을 살짝 받았던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잘 갔는데 최근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중바닥형의 패턴들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시장은요 제가 볼 때에서는 아직까지 단기 상승권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강하게 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흐름. 그래서 단기 상승권이다라는 얘기는 안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단기 상승권이고 단기 하락권은 뭡니까? 단기 하락 단기 조정권은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빠질 그러니까 올라간 것보단 빠질 확률이 더 크고 빠질 폭도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 조정권과 단기 하락권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짧게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하거나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이렇게 단기 상승권역에서는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정식 특히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적극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전략이 계속 유효합니다. 한번 시장을 보면서 전략에 대한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날 미국 시장이 또다시 강세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죠.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빠질 자리를 잡아놓고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쿵하고 밀릴 것 같지는 않고 밀리더라도 오늘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 보면 아래 꼬리가 계속 갈리듯이 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오후장에 다시 강하게 올리면서 다시 꼬랑지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의 지수가 지금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슈가 없죠. 돌파할 만한. 어쨌든 간에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 못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파를 하면 그 돌파에 따른 종목들의 강세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못 갔던 종목들의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지속 강세가 나올 거고 돌파하지 못하면 종목들이 쿵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더라도 못 갔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옵니다. 업종적으로는 그동안 IT들이 강세를 줬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건설주가 움직인다든지 조선주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IT 부품주에 못 갔던 애들 그런 쪽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든지 IT 섹터들도 종목의 섹터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10개, 20개 되게 많아요. IT 부품주들도. 그래서 종목들의 업종 순환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내려도 상관없고 돌파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더라도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IT 종목들 저점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IT 부품주들도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다 흐름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서도 다시 보니까 지난주 수익률을 내보니까 7% 8% 올라갔었던 종목들 이상으로 올라갔던 게 원이 QNC라든지 아니면 옵트론테기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2, 3% 정도에서 수익 권역에 머물러 있지만 오늘 AP 스톱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좀 이따가 그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IT 부품주들을 바닥 권역에서 모아가자는 전략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전장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아직 단기 상승 흐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조정시 매수 전략도 챙겨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